지적이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. 아 뭐한다 뭐해. 이사희 정말 괜찮을까요. 군단과 울진에서 펼쳐지는 남편들의 강제 처가산이 자기야 백년손님. 안 보고 보고 싶어 장원이. 살이 점점 맞으시는 것 같아요. 얼굴이 점점 고아지시는 것 같아요. 낙지였어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 함수방이야. 예 전대요. 어 근데 어디 어디 하지. 저기 이제 집 앞에 가고 있어요. 내려오시죠. 아 그럼 내려오라고. 예. 뭐 내려가 여기서 밥 차려야지 자네 오자마자 밥 먹어야 되잖아. 아 이거 맨날 장원이 구려 먹어갖고 남들이 막 욕해요.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내려갈까. 저랑 같이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했으면 내가 저기 안 했잖아. 밥 하셨어요 벌써. 어 낙지 뒤쳐 놓고 볶음을 해야 될까. 이걸 그냥 뒤쳐서 고추장에 먹으라고 그럴까 하고 지금 뒤쳐 놨는데. 아 그래요. 에이 진작이 전화를 해 주지. 그래 알아서 고마워. 내려오세요 빨리. 어 그래요. 예. 예. 왜 갑자기 좋은 말. 좋으셨어. 얼굴살이 쏙 빠지셨어요. 얼굴살이 쏙 빠지셨어요. 오 음악 봐 음악 봐. 원더우먼 보다. 아 진짜 빨리. 사람. 차라리. 다 그렇잖아. 난 갖고 싶어요. 그대의 마음. 아이고 무슨 빨간 바지인가 핑크색 바지야. 왜요. 이뻐서. 울어요? 이뻐서. 울어요? 좀 그러네. 왜. 왜. 저 얼굴이잖아요. 저는. 최차잖아요.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조용해 주십시오. 아이고 복지를 했더니 참 배에 힘을 줘서. 그거 편하죠. 어 훨씬 걷는데 편해. 네. 여기가 미금이야. 미금역 사거리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. 그럼 뭐 저기 해장국집이야?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수원 쪽으로 내려가? 그거 뭐 꽤 궁금하세요. 가서 사주고 맛있는 거 드시면 되지. 아니 내가 방향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. 네비에 다 찍고 갔다 왔어요. 아니 왜 여기를 데리고 왔을까. 먹을 거 별로 없는데.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스낵을 사주려고 했나. 뭘 사주려고 여기가 데려왔나 했지.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맛있는 거. 뻔하지 뻔해. 뻔해. 뭘 뻔해 와봐요. 어. 그래서 오는 데가 벌써 뻔하지. 네. 여기야. 여기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스마트폰으로. 스마트폰으로.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스마트폰으로. 배워놓으시면. 뭐를 배워라. 뭘 배워라. 82살 만큼. 잘못 보고. 나이가 들어서요. 돌아가신 날까지 배우는 걸.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. 필요한 거는. 응. 아기가 싫어. 배우기가 싫어. 안 해. 안 해. 안 해. 뭘 안 해요. 스마트폰을 한번 골라보시라니까. 내가 스마트폰 오늘부터 쓰는 걸 가르쳐드릴 테니까. 안 해도 된다니까. 그러네. 한번 해보자니까. 내 말도 좀 존중하라고.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. 옛날 방식을 생각하지 말고. 신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한번 해보라니까.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이 돼요. 필요 없어. 미국에 있는 저기 뭐야. 그 저기 손녀딸이랑도 이렇게 문자 탁 하면. 시간에 관계없이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. 시간 안 맞춰도 돼. 되게 재밌어요 이게. 더워 더워. 얼른 나가. 사서 가자니까. 오늘부터 가르쳐줄게. 안 설 거야. 가르쳐줄게. 안 설 거야. 가르쳐줄게. 안 설 거야. 가르쳐준다니까. 이리 와봐요. 참네. 얼른 그럼 빨리빨리 선택해. 나는 모르니까. 아니 보고 좀 예쁜 걸 하나 골라보세요. 뭐 예쁘기는 다 그게. 거기서 거기지 뭐. 아니야 다 달라요. 아니 그 스마트폰을 아는 사람이 좋고 나쁜 걸 알지. 내가 어떻게 알아.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예쁜 거. 더우니까 빨리 선택해. 나는 더위를 타서. 네. 더워.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걸 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. 네? 난 똑같은 거.